어... 이거 맞아요? 이거 맞아요? 가다 가다 가다! 강순 안 쓰여야지!!! 이거 이거 돼요? 병무가! 아야 이거! 똑 좀 못 듣겠냐고 에이! 안orta! 아 저거 시작시다! 안타까! 안타까? 안타까! 안타까? 안타까고 들어갔습니까?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케이크를 자르겠습니다. 이리와 같이 이리 오세요 이리와 같이 이거 끓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혜연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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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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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